사연하러 오십니다. 박관시 PD 반갑습니다. 아베가 요새 좀 문제가 많아요.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서 경제보복을 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를 좀 하셨죠? 소재를 이렇게 차단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. 대표적인 게 자동차용 배터리입니다. 일본에 주질 않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지금 LG나 이런 데서 배터리가 있는데 전세계의 5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세계 부동의 1위에요.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산업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일본과 각별하다면 각별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. 또 종속된다면 종속된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벗어날 만한 그런 초속으로 다져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. 아베는 왜 문재인을 겨냥했냐 입니다. 겨냥이란 표현을 썼어요.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시도라는 뜻입니다. 하필이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냐면 문재인 대통령, 김정은 위원장,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셋이 모였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 다음날 아베가 이 경제법을 발표한 겁니다. 평화구조로 가는 것을 아베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일 수 있고요. 2차 대전 때 어떤 영광을 재현하기를 바라는 어떤 욕망과 꿈이 있고요.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죠. 또 우리 국내 언론들의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. 제목을 바꾸지 않습니까? 일본어판에서. 더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. 그런 근거가 거의 없어요. 그것이 어떤 국회의원의 한 주장에서 출발해서 언론이 받았고 그것을 일본의 고위관료가 받아서 시행했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전개가 돼 있고 그러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광범하게 퍼져 있는지를 밝힐 생각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책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요. 네. 이분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.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힘을 모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. PD 수첩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시죠. 지금까지 MBC 서희나나 온수석이었고요. 네. 박근식이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